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포커스 경남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백일희입니다. 여러분 밀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밀리터리 덕후의 줄임말인데요. 각종 무기나 전쟁 역사 같은 군사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밀덕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밀덕들 사이에서 국립진주박물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국립진주박물관 장상훈 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밀덕들 사이에서 국립진주박물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건지 관장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에서 4년 전부터 화력조선이라고 하는 주제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가 정말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670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박물관의 총 조회수가 712만에 이를 정도로 공공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기록하기 어려운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립진주박물관이 원래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립진주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39년 전인 1984년입니다. 경남에서 세워진 첫 국립박물관이 되겠는데요. 당시에는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이 가야문화를 중심으로 전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듬해에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이 특별전 주제로 임진왜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가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이 진주성 내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은 진주대첩을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특별전이 아주 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원래 정해졌던 기간보다 훨씬 더 연장을 해서 전시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이나 또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 임진왜란 콘텐츠의 가능성 또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1998년 그때 김해의 새로운 국립박물관이 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해 박물관이 가야문화를 주된 콘텐츠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진주박물관이 가야문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렇다면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을 주된 콘텐츠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또 단편영화를 제작해서 정말 중앙박물관에서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중앙박물관에서 많이 격려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화력조선 콘텐츠를 만든 지가 4년이 되었는데요. 작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루전투라고 하는 단편영화를 화력조선 콘텐츠의 일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루전투라는 작품이 이제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62만 회를 조회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화력조선은 670만 회, 이번 단편영화 사루전투는 167인가요? 162만 회입니다. 162만 회. 이런 큰 조회수가 정말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수많은 박물관들 중에서도 유튜브로 성공한 어떤 첫 번째 사례라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과문해서 아마 좀 더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공이라고 전에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저희가 잘한 것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정한 운도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했던 노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화력조선이라는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전통시대의 화양 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에서 2019년에 조선시대의 소형 화양 무기를 대상으로 한 종합보고서를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전통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 면밀히 조사를 해서 종합보고서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학술적인 축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아있는 사례들을 다 조사하고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당시에 우리 화양 무기, 전통 무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학술적으로 접근한 이 콘텐츠가 대중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콘텐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2020년에 저희가 첫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도 여러 국립박물관들, 모든 박물관들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로 어떻게 대중들과 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저희도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면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쪽 분야의 경험이 많은 밀리터리 덕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작사를 저희가 좀 찾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런 제작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아주 높은 연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좀 기회로 잘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화력조선 말고도 유튜브에도 다른 콘텐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콘텐츠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총 조회수가 712만인데 그 가운데 화력조선이 670만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콘텐츠는 그렇게 빛을 많이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다른 국국립박물관의 사례들과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많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그런 콘텐츠들이 사실 천 회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조회가. 그래서 저희가 더 저희의 성과가 빛이 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화력조선이라고 하는 콘텐츠의 화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것이 현재로서의 저희의 바람이고요. 다만 저희 구독자 수가 지금 한 3만 9천 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 인플루언서들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국립박물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에는 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어떤 다른 콘텐츠들이 이런 구독자들에게 좀 더 널리 노출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바람이 조금 통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특별전을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호란에서 그 특별전실 내에서 썼던 영상들이 한 대여섯 건들이 있는데 그 대여섯 건들을 전시가 끝난 후에 유튜브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콘텐츠로 변모된 콘텐츠들이 지금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콘텐츠가 그런 독자층들에게 또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연계 효과를 높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유튜브 조회수만큼이나 실제 박물관 관람객도 늘었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또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사실 대다수의 국립박물관들이 관람객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면서 저희가 그걸 극복하게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극복의 과정에 조금 힘입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가 좀 잘 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더 활성화시킬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화력조선 콘텐츠에 좀 더 주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4년 차를 맡게 되는데요. 올해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다수의 저희 구독자들이 소위 군사 분야, 전쟁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토끼라고 해야 될까요? 집토끼들을 잘 지키는 전략으로 일단 나아갈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다른 형식의 콘텐츠나 또 다른 내용의 콘텐츠가 그런 집토끼들에게 좀 더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좀 더 확장시켜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국립진주박물관이 신축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좀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대목은 정말 물어봐 주셔서 정말 고마운 부분인데요.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의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립진주박물관은 진주성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점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40년 전에 문화 수요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의 문화 수요를 동일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흔히 비유하기를 현 국립진주박물관은 너무 예쁜 옷인데 저희가 몸이 40년 동안 너무 많이 자라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었다. 그렇게 비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교육관이 변변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전시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의 지역관들 13곳의 평균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서 비롯되었고요.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은 2027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주신 시점도 너무 합당했던 것이 오는 7월 19일 날 국제설계공모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말하자면 당선작이 발표가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고요. 저희도 제 박물관 30년 인생에서 정말 빛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7월 19일 날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라고 하는 그런 설계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799억에 달하는 상당히 큰 대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 기간만도 내년 말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후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년간 공사를 하고 2027년 하반기에 개관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 하반기에 문을 열 새로운 국립진주박물관 어떻게 변모할지 그 모습을 좀 미리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은 2027년에 개관하게 되면 먼저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임진왜란 콘텐츠만을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전하게 되면 전시 면적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콘텐츠는 전쟁 외교 박물관으로 좀 더 확장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병자호란까지를 포함하고 조선 후기의 대청관계라든가 대일본관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쟁 외교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진주박물관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남 지역의 문화 정체성은 그러면 어느 곳에서 봐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귀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 외교 역사관이 제1관이 된다고 하면 제2관은 경남의 역사문화실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경남 최대의 어린이박물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라든가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까 이런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 진주에 그런 아주 멋진 어린이박물관을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요컨대 말씀드리자면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이 문턱이 없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박물관의 여러 지역 분관들이 대체로 산비탈에 많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리적으로 문턱이 없는 박물관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많이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요. 저희 박물관이 옮겨가게 되는 구진주역 부지는 평지지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문턱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상징적으로도 마음에 어떤 문턱이 없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모할 국립진주박물관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고요. 올해가 또 국내 최초의 근대인권운동의 효시다라고 할 수 있는 형평운동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또 관련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시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마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 전체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운동을 펼쳐낸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100년 전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인권운동이 시작된 것인데요. 백정들의 인권을 신장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운동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894년 가보개혁 때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신분제는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는다거나 또 가중일을 하는 이런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제도적 변화만큼 빨리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학교에 입학을 시킬 수가 없다거나 또 모욕적인 칭호로 부른다거나 이런 신분적 차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별에 대해서 백정들은 물론이고 또 그런 차별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백정이 아닌 분들, 말하자면 양반 출신이라고 하겠죠. 그런 삼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백정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지역사회의 호응을 많이 얻어서 이런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 주제를 보니까 공평과 애정의 연대, 형평운동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평과 애정의 연대,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전시회 준비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멋진 단어죠. 공평과 애정이라는 단어. 사실 저희가 그냥 임의로 꼬집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1923년 형평사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말하자면 발기인들이 만든 발기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표현은 형평사 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첫 문장이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 본디 어짐이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첫 선언적인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적인 문구를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말하자면 조어를 한 것이죠. 특별전 이름으로 조어를 한 것인데 공평이라고 하면 어딘가 조금 또 날이 서 있는 느낌도 들지 않고 있는데요.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애정이라는 개념으로 그 두 개념을 연대해서 하나의 어떤 의미는 휴머니즘에 기반한 운동을 펼쳤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운동 특별전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지금 박물관에서 어떤 다른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중에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는 상설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별전시라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특별전이 훨씬 더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박물관이 주력하는 분야는 상설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을 주된 테마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또 임진왜란 이후의 어떤 한일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짚어보고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도 사실은 이 전쟁이 당시 한중 이래 국제전쟁이었다는 사실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개입을 했던 전쟁이었고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왜란의 면모 그 다음에 전쟁 이후의 조일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아주 깊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을 잘 면밀히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문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전시 콘텐츠 중에는 실제로 관객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 중에는 3D 입체 영화,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3D 입체 영화가 있고요. 또 저희의 전통 화양무기 연구 성과를 담은 승자총통 체험실도 있습니다. 승자총통은 임진왜란 시기에 외적을 물리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화양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화양무기 중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었던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본군들이 들고 왔던 조총에 눈을 뜨게 되면서 급격히 조선군도 조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조선군 측에서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무기가 바로 승자총통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 승자총통을 직접 말하자면 실감 체험으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 진주박물관에 오시면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도 있고 상설 전시도 있고 특별전도 있고 이런 참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지만 사실 지역민들의 무관심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는 이런 지적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더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국립진주박물관 같은 경우에야 아주 탄탄한 콘텐츠로 외면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공공박물관들은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곳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그 지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물관이라는 곳이 결국 그 지역의 사회가 공동체가 겪었던 모든 경험의 물질적 증거를 모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물질적 증거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울고 웃고 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박물관인들은 말하자면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되살려내는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역민들의 이야기들에 경청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저희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새로 이전하는 박물관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시민 설문을 진행해서 또 시상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박물관,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형평운동이라든가 이런 주제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도 박물관이 나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저 진열장 속에 들어있는 저 유물이 나의 이야기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국립박물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박물관에 좀 더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적인 유물들 그런 것들을 저희 박물관에 기증하셔서 공유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물이 정말 국보나 보물에 해당하는 그런 유물만을 저희 박물관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의 역사를 충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자료만 해도 지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작년에 저의 기증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이분은 평생 철도원으로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1968년 경전선이 개통되었을 때 그때 받으셨던 기념패가 있었던 겁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지요. 그 기념패를 저희 박물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패는 아마 저희 국립진주박물관 이전했을 때 현대의 역사를 다루는 공간에서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진주시의 전통시대의 진주시는 진주목이었죠. 그런데 진주목의 관하 건물들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그 진주목 관하의 한 건물에서 나온 상량문이 작년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진주목 관하의 유일한 증거가, 물질적 증거가 작년에 기증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의 기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물이 살아남은 사연도 너무나 정말 놀랍고요. 그런 유물이 또 저희 국립진주박물관 같은 공공박물관에 기증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도민 여러분들도 이런 기록의 보존, 그리고 역사의 보존, 그리고 기억의 보존 이런 데 함께 동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맺을까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방송 나오셨으니까 남기실 말씀 짧게 들어보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국립진주박물관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박물관들의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박물관들이 나의 이야기를 보존해 주고 또 우리 공동체의 애절한 사연들을 담는 곳이라는 곳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